뿅 하고 되게 싫어 나타난 아린 수빈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직접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휴닝카이 시간인 연준씨 와우 바로바로 너무나도 멋있는 투모로우바의 튜그델입니다. 예!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의 튜그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반가운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뭐요 여러분? 러버 범규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아깅들. 휴닝카이가 돌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아분들. 태연입니다. 반가워요. 와우 안녕하세요, 모아. 연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신곡, 루저 러버. 또 연준씨가 직접 참여했잖아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이번 저희 타이틀곡, 루저 러버는 루저였던 내와 너를 만나면서 러버가 되는 과정을 그린 그런 노래이고요. 네, 또 이번에 제가 작사에 참여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완벽한 설명. 근데 또 이제 투모로우바이트 기도에 실수 없이 정말 완벽한 분이 한 분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또 저희가 하면서 다 같이 별명을 하나씩 얻어 갔는데 유일하게 얻는 한 분이 계시죠, 그죠? 오, 맞죠? 아, 전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렇게 넘어가 볼까요? 그럼 태연씨가 포인트 안무 한 번 소개해 주세요. 네, 포인트 안무는 이름 그대로 루저 러버 춤으로 오른손으로 머리 위에 일, 그리고 왼손으로 가슴 앞에 애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한 번 해볼까요? 오, 좋습니다. 시, 세, 네 I'm a loser I'm a loser Yeah 네, 좋습니다. 컴백 스테이지가 더더욱 기다려지는데요. 그 전에 준비해 주신 무대가 하나 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소개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우리 태연씨에게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얼마든지요. 그리고 또 저희 첫 팬송이자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곡이죠. 저희의 모아를 향한 사랑을 꾹꾹 담은 노래입니다. 교환일기 두 번 또 와리와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투모로우브와이트게더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저도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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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고 싶지만 이 기회를 태연씨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한테 오늘 내가 분량이 엄청나네요. 네, 브레이크 없는 카리스마 크래비티의 컴백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오, 잘해, 잘해. 당연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